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기철입니다. 어렵게 시작한 반수. 말 그대로 정말 어렵게 시작했어요. 학교 다니면서 물론 충실하게 공부한 학생도 있었겠지만 사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반수를 결정을 했을 때 고민 정말 많이 했겠지만 고3 때 또는 이제 3주생이라고 할 게 재수할 때 공부만큼의 집중력으로 공부를 하지 않은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어렵게 선택을 했으면 자 영어 웬만큼 점수가 1등급 예를 들면 목표를 두고 공부를 할 텐데 제가 이제 원래 재수정규반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수정규반에도 항상 반수 학생들이 들어왔어요. 그럼 이제 반수 학생들의 일반적 특징이 뭐냐면 마음이 되게 조급해요. 그러니까 다른 학생에 비해서 실제적으로 공부한 분량 자체가 좀 적었는데 남은 기간을 계산해 봤을 때 보통 한 6월 중순 6월발부터 공부를 하죠. 그럼 실제로 7, 8, 9, 10 이렇게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 이제 학생들이 이제 마음이 너무 급하다 보니까 어떤 패턴의 공부를 보통 많이 공부를 하냐면 속된 말로 읽을게요. 얼렁뚱땅 공부하는 기사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단어 수가 안 해옵니다. EBS도 보통 이렇게 공부해요. 자기가 이제 공부했다고 이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거야. EBS 교재를 상담의 문제를 풀어. 맞으면 그냥 패스하는 거야. 계속. 구문 정리도 안 하고 해석 공부도 안 하고 주제문 정리도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뭐 말 그대로 양치기죠. 그냥 많이 그냥 뭐 풀고 공부했다고 이제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능의 결과는 보통 안 좋습니다. 자 뭐냐면 누구나 아는 상식이에요. 영어 공부라고 하는 거 물론 영어만 이제 반수로 생각하면 영어만 공부하는 거 아니지만 다른 과목도 똑같은데 얼렁뚱땅 그냥 양으로만 빨리 공부한다고 점수가 올라가는 게 아닌 거는 학생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는 기간 동안 다시요. 7, 8, 9, 10 이제 4개월에 11월 달에 보름 그 다음에 6월 달에 이제 한 2주 정도 공부 가능하니까 실제로는 7, 8, 9, 10 에다가 하나를 더 추가해야 돼. 5개월 정도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럼 제가 이제 감히 말씀드리는 걸 자 꼭 따르시면 후회하진 않을 겁니다. 지금 문제풀이 공부할 때 아닙니다. 자 반수한 학생들은 문제풀이는요. 9월 달에 해도 절대 늦지 않아요. 오로지 8월까지 공부할 내용은 기본기 그래서 기본기라는 게 오해하지만 무슨 선생님 저 구문도 캐라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EBS입니다. 남들이 공부 안 한 것만큼 공부를 메꿔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제가 EBS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현실적인 방안을 좀 말씀드리면 EBS 자 수총영어 영독 수능완성까지 총 지문의 개수가 사실 한 720개에서 30개 정도 됐는데 무슨 일치 불일치 그래프 영어 다 빼면 한 600개 정도가 남아요. 여러분들 자 EBS 공부를 혹시 이렇게 작년에 공부했다면 자 예를 들면 요가 대충 문제 풀어보고 대충 해석해보고 모르는 어휘 있으면 정리해서 어휘고 이런 식으로 공부했으면 EBS 공부로 실제로 성적이 올라가는 공부는 별로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600개 지문이면요 엄청나게 많은 지문이고 600개 지문을 제대로 공부했다면 EBS 공부만으로도 성적이 올라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럼 이제 제가 어떻게 공부하는지도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일단 이론적으로는 600개 지문 정도인데 일단 뭐 일치 불치 다 뺀 거야. 그래프 뺀 거야. 자 요런 결과가 나아요. 5개월 동안에 만약에 자 350, 150일이야. 하루에 4개씩 이만 공부한다면 이론적으로는 수능 전까지 EBS 전 지문을 제가 말하는 양치기 공부가 아니에요. 대충 얼렁뚱뚱 문제 풀고 패스 이런 게 아니라 제대로 해석 공부까지 했을 때 하루에 4개는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상식으로 이론적으로는 무조건 공부가 다 끝납니다. 어? 그러면 이런 마인드가 필요하죠. 어? 나 EBS 혹시 수툭 영어라던가 아니면 영독을 안 했다고 해도요. 자 일단 만약에 현장에 들어와서 공부한다면 아마 영독부터 공부를 하시겠죠. 자 수툭 영어는 보통 뭐 현장에서는 끝났을 테니까 근데 목표는 이래야 돼요. 나 자 만약에 공부를 한다면 그래 남들 영독 공부하는 거 나도 지금 영독은 공부한다야. 영독부터 공부한다야. 그럼 수툭 영어 안 한 거를 하루에 두 개 세 개씩 메꾸어 가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일반적인 다른 학생들 뭐 고3이나 아니면 N수한 학생들 중에서 이제 처음부터 N수를 했다고 할게. 그러면 이 학생들은 아마 7월 8월이면 이제 수능 완성을 공부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도 그때는 수능 완성을 공부하는 거예요. 단지 수능특강 영어 유행어 공부 빵구난 거 있죠. 그걸 추가적으로 두 세 개씩 더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 그냥 N수한 학생들하고 같은 진도 자 시간 안에 진도가 끝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마인드가 이런 거야. 저 선생님 저는 수능특강 영어부터 이제 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접근한 학생들이 대부분의 경우에 EBS 공부를 못 끝내요. 다시 한 번 현장에 이제 자 이제 N수한 학생들과 같은 커리대로 공부를 들어간다. 단지 앞에 빵구난 거 공부 안 한 거는 내가 추가적으로 몇 개를 메꿔서 공부한다. 이런 마인드를 하면 EBS 공부가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난이도별로 우선순위로 공부하는 게 자 이건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멘트가 있어요. 어 현장 학생들 또는 자 지금 N수를 그냥 하고 있는 학생들 일반적인 학생들의 진도랑 똑같은 곳부터 공부하는 건 맞고 앞에 빵구난 거를 메꿔서 공부하라고 얘기했잖아. 그 빵구난 거 예를 들면 수능특강 영어를 공부를 안 한 거야. 난 지금 영독부터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수능특강 영어 영역에 공부 안 했잖아요. 이거는 1페이지 목적부터 공부하지 마시고 그거에 한해서만은 난이도별로 좀 공부를 하세요. 자 난이도별은 좀 팁을 드릴게요. 자 어려웠던 것부터 먼저 공부하시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예를 들면 수능특강 영어 이제 제 교재에서 한 200개 정도 지문이 있는데 제가 71개 지문에 이제 난이도를 표시를 해놨어요. 이게 제가 느낀 난이도가 아니라 현장에서 이건 벌써 종강을 했거든요. 수업을 쫙 하고 나서 물론 온라인에는 있지만 자 현장에서 수업하고 나서 학생들이 저한테 말했던 난이도예요. 그러니까 체감했던 난이도별로 별 5개가 제일 어려운 거고 자 별 하나가 제일 쉬운 건데 사실 별 하나짜리는 공부할 필요는 없거든요. 자 어휘전환만 외우시면 돼요. 별 5개, 별 4개, 별 3개 지문이 총 71개 나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이런 식의 공부를 제가 취한다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N수를 했던 학생들과 같은 시점에 같은 교재로 공부는 시작을 한다. 내가 앞에 공부 안 한 파트를 난 얘네들보다 하루에 2, 3개씩은 더 해야 된다. 근데 수능특강 영어를 만약에 공부를 안 했다면 아 내가 안 했던 것 중에서는 안 했던 거는 일단 난이도별로 어려운 것부터 공부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신다면 자 일반적인 N수 학생들과 똑같은 상태에서 EBS 공부가 끝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자 이제 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있습니다. N수면 분명히 작년에 수능을 봤다는 얘기인 거고 자 그러면 기출문제 풀이가 여러분들 성적을 많이 올렸었나? 오케이 지금 네도 있고 아닌데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해석이 되지 않은 학생이 속된 말로 야매야 리딩 스킬로 점수 올라가는 거 한 게 있어요. 물론 안 올라간다는 건 아니야. 그런데 분명히 난이도가 조금만 올 게 나와도 이건 폭망합니다. 누구나 알고 있어 사실이에요. 그러면 기본기 공부라는 게 뭐냐면 자 길고 복잡한 문장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 혹시 6평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6평에서 두 줄 반 정도 되는 문장이 정확하게 80문장이 나왔고요. 자 6평에서 자 올 6평에서 3줄 이상 3줄에서 8줄까지가 6평이었거든요. 3줄 이상 문장이 전체 개수가 정확히 32문장이 나왔습니다. 뭐냐면 리딩 스킬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지금 리딩 스킬 해가지고 무슨 점수 올리는 그런 타이밍이 아니에요. 길고 복잡한 문장 해석이 기본으로 돼야 됩니다. 그럼 그 책을 뭘로 공부하라고? 어차피 EBS는 공부할 걸 EBS로 공부하시라는 얘기예요. 왜 EBS를 공부하시면 알 겁니다. 3줄 이상의 문장이 기본 문장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EBS가 또 어떤 저의 장점이지? 단어 수거를 외우는 데 있어서 나의 바로미터예요. EBS로 공부하다가 모르는 어이가 나오면 이건 정리해서 무조건 외워야 될 어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제 엔수한 학생들 자 성공한 케이스를 좀 말씀드리면 다시 한번 결론을 쳐드릴게요. 보통 엔수해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영어성적이 나온 학생들이 제가 아까 말했던 패턴대로 공부한 거예요. 내가 엔수하고 들어왔을 때 일반적인 엔수생 학생들과 같은 교재로는 들어간다. 앞에 빵꾸 난 거는 내가 하루에 두세 개씩 메꿔서 공부를 한다. 단지 얘는 좀 난이도가 있는 거로도 기준으로 공부를 한다. 해석적 난이도가 어려운 거거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나는 무조건 EBS 공부는 끝내겠다. 단 문제풀이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 문제풀이는 9월에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자 해석적이 능력이 갖춰진 상태에서 EBS도 외우면 공부된 상태에서 어휘도 외운 상태에서 그때 문제풀이하는 거예요. 답의 근거 찾고 오답 지우는 연습을. 그래서 자 엔수 어렵게 선택했잖아요. 어렵게 선택했으면 남은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죠. 정말 시간 아끼고 아끼고 버티고 버티고 이 악물고 살아남으면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엔수한 학생들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요. 수능 그날까지 내가 결정했을 때 그 어려움처럼 그 마음 가지고 끝까지 수능까지 버텨내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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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